가볍고 볼륨감 넘치고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최초 6만원대가 계속해서 제 눈에서 아른아른 거리네요. 얘는 뭐 입은 모습 바로 보여드릴게요. 얘는 어땠냐면 제가 이 헝가리 구스를 제가 직접 방송에 진행을 했거든요. 앞에 지퍼를 채우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싹 뒤집었을 때 뒷모습을 한번 보세요. 뒷모습 어떤가요? 되게 날씬해 보이죠? 진짜 날씬해 보여요. 구스를 입었는데 사실 이렇게 라인감 나오기가 힘들어요. 허리선은 조금 더 올려들었고 다리는 길어 보이게 심지어 지금 소영씨가 스커트 입었는데 스커트 길이보다 더 길어요. 환상적이에요. 얘가 지금 구스. 소리 들리세요? 100% 구스. 그냥 구스 아니라 100% 헝가리 구스를 오늘 6만원대 최초 공개이자 마지막 생방송이 됐습니다. 정말 볼륨감이 너무너무 좋고요. 길이도 너무너무 좋고요. 보시면 앞쪽으로 이런 라인들이 보통 직선이 아니라 이런 곡선 라인을 다 살려냈어요. 지퍼도 여기에 딱 히든으로 해서 절개 라인에 싹 숨겨놨다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여기도 100% 헝가리 구스가 빵빵하게 차오르는데 6만원대가 웬말이에요. 6만원대가 웬말이에요. 소매 다. 퀄리티 안쪽에 밴드 다 들어가고요. 얘는 진짜 압권인 건 제가 한번 지퍼를 올려볼게요. 이 방송이 생방송 3회만에 마지막이 될 줄이야. 그렇죠? 맞죠? 세 번? 맞아요. 오늘이 네 번째. 그 방송이 오늘 보고 계시는 날입니다.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머리를 풀러가지고 여기까지 올렸을 때 이게 대박인 거예요. 지금 얘가 단추가 아니라 지퍼를 해서 바람을 한번 막았고 한 번 더 플랩을 해서 두 번을 막잖아요. 그리고 목 끝까지 여기까지 지금 구스 빵빵하게 차올라요. 머플로 필요 없고요. 이거 하나만 입으셔도 되고요. 정말 춥다 하면 여기에 이제 모자를 주집어 써주시면 얘도 구스잖아요. 그러니까요. 다 구스예요. 심지어 다 홈백 처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구스가 빠져나올 염려도 거의 없고요. 여러분 이렇게 머플러 안 해도 되죠? 날씨가 고객님 오늘도 영하 9도까지 떨어졌습니다. 서울 지방이. 여기가 너무 따뜻해요. 눈 내린 적도 많고요. 맞아. 맞아. 그 헝가리 구스는요. 일반 구스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. 영하 14도, 15도의 긴 긴 겨울을 건조하고 걔네들은 가슴 솜털이 유난히 더 많이 발달이 돼 있거든요. 그 가슴 솜털이 지금 이 안에 80대 20으로 들어가서 이 날씬한 패턴에서 대박 따뜻한 6만 원대를 최초입니다. 이 가격 최초이자 마지막 생방송. 더 이상 이제 방송을 못해요. 오늘 축하드립니다. 오늘은 뭐 2016 베스트 방송이라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 블랙이 1등이고요. 우리 진희 씨 입고 있는 컬러가 뭐예요? 크림. 크림 컬러인데 크림 컬러 수량이 많이 없어서 제가 아마 크림 몇 번 보여드리다가 컬러 바꿔 입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크림은 지금 보고 계신 고객님들 주문 가능하시니까 주문 전화 주시고요. 저는 지금 옷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. 크림 컬러가 참 되게 밝아 보이고 환해 보여서 사실 6만 원대 이 정도로.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으로 이 가격으로 떨어뜨렸거든요. 이 가격 정도면 크림 컬러 추천해 드릴게요. 패턴이 워낙 많아서요. 하나, 둘. 제가 진짜 셀 수도 없을 정도로 패턴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이상 됐었던 것 같아요. 이 패턴으로 다 방방마다 쪼개지다 보니까 날씬해 보이는 이 느낌 너무 좋고요. 엉덩이 다 덮고 허벅지까지 내려옵니다. 길이감이 워낙 기니까 확실히 짧은 것보다 긴 게 훨씬 더 따뜻하거든요. 진짜 허벅지를 싹 가려줄 수 있는. 그리고 헝가리 구스잖아요. 사실 헝가리 구스는 보통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에서 60만 원, 70만 원대에 많이 쓰죠. 그 정도 금액 때문에 사용할 수 있어요. 근데 오늘 6만 원대 이게 다 헝가리 구스, 헝가리 구스.